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8편 1절에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0편 48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시원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walk about Zion, go around her, count her towers, consider well her ramparts view her citadels that you may tell of them to the next generation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소의 흔적을 만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성지연수를 하는 가운데 우리 예루살렘에서 몽골 대장인 한석희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목회자들과 함께 성지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회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선배 가운데 한 그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 목사님은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미국에서는 교통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느니 또 어떻게 하면 소송이 걸린다느니 뭐 여러가지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미국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잘 얘기를 해서 그 마음 속에 아, 목사님 미국에서 몇 년 동안이나 사줬습니까? 어디에서 사줬습니까? 그렇게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나는 미국에서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말하기를 내가 이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서 미국에 관한 여러가지 책들을 많이 정보들을 많이 봐서 이렇게 아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그런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성지를 다녀보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보다 때때로 더 책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여러가지 책을 보고 얻은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확인해 본 사람은 더욱 더 생생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부문 말씀에서 시온을 돌며 또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고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강 머릿속에 희미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하나들을 좀 체크하면서 사실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을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시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실제로 제가 보고 확인하고 또 세워본 것 그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얻은 경험과 교훈이 참으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동행했던 사람들이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엉켜서 도무지 혼미스러워서 정말 너무 많은 그런 정도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나 그 많은 가운데서 제가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두 가지만을 요약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4개 나라를 제가 우리 성전수단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트리키에 요즘은 트리키에라고 하는 터키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그 다음에 요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좀 보고를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좀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한 번 25분 정도 시간에 다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한 번 쭉 어떤 코스가 있었는지를 한 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천공항에서 9월 17일 밤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서른다천명이 출발을 했어요 티르키에 도착해서 이제 여러 유적지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적지들은 나중에 보면 자세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의의들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하시고 주로 쭉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소피아 박물관이 있고 성일인의 교회 토크아프 궁전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카발라 이제 여기가 그리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암비볼리 데사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야 메테오라 그 다음에 4일째 그 다음에 5일째 고린도 갱그리아 한구 고린도 아테네 그 다음에 아리오바고 그 다음 6일째 반모섬 그 다음에 사도요한 친례교회 요한계시록 동물교회 여기 보면 지금 재미있는 것이 보십시오 여기 에베소 누가의 묘의 안내문이 뭐예요? The tomb of Luke Which language is this? 이게 한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한국 안내문을 또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셀수스 도서관 사도요한의 무덤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는 안식일 예배를 이즄브리에서 안식일 예배를 우리끼리 이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페르가모 두아디라 아키사르 사데 빌라델피아 알라세이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많은 유적지들 갔다 오신 분들은 쭉 머릿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많은 유적지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모든 유적지들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져보면 또 다르게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은 제가 본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유적지의 구조입니다 모든 고대 유적지들의 성읍들의 구조는 아주 거의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 특징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곽을 둘러서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의 중심부를 지나는 주황통로가 있습니다 주황통로가 있는데 그 주황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쪽에 보면 열주들 장식된 기둥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양편으로 이제 여러 도시의 시설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뭐 목욕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가지 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법정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 어떤 그 공간 그런 여러가지 양쪽에 그런 걸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좀 더 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원형 경기장과 대 공연장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규모가 큰 곳에는 이렇게 시장터가 아까 그런 한 군데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리되어서 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고대의 유적지들이지만 돌아보면 정말 입을 벌리게 할 만큼 아주 찬란한 정말 화려한 문화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그 예시대 훨씬 더 예술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정말 화려한 문명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곳에 한 사람도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은 이러한 도시들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는 신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불길들이 조금씩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려한 문화를 가졌던 그러한 도시와는 다르게 이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의 공간은 아주 왜소하고 빈약하고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저 어떤 가정에서 몇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있고 여기 보십시오 이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아주 깎아지른 절벽 같은데 동굴을 만들고 그 위에 교회를 수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링구유라고 하는 지하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뭐 5천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생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카파독이아라고 하는 곳에도 문화와 떨어진 이 화려한 문명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 신앙 하나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했던 그러한 유적지들이 보입니다 비교가 안되는 정말 그 당시에 문화는 아주 미미한 사람들의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마침내 성자하고 성자하고 퍼지고 퍼져서 오늘날에는 세계 제1의 종교를 가진 기독교가 지금 전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특징 그 모든 고대 유적지들의 특징은 유적지들마다 반드시 신전과 로마 황제의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기념 비석이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니케아 신의 비석입니다 니케아에서 나이키라고 하는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전이에요 이게 다 제우스 신의 템플이고 다 이건 이제 황제를 기념해서 황제가 그곳을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곳인데 모든 도시들의 황제의 로마 황제의 어떤 기념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적지들을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신전과 로마 황제의 어떤 기념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두면 이 모든 고대 사회는 그야말로 이 어떤 인간을 숭배하거나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또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어떤 종교를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적 본성이 어떤 그리스 로마 신하에 나오는 어떤 신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세우는 것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되어서 대조되어서 이 그리스 소인 유적지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하교회 아까 보셨죠 한 5천명 정도 사는데 곳곳에 모든 설비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당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신자들의 숫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이 화려한 도시들에는 로마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아 비아에그네시아 라고 하는 그런 이 보시죠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 로마 대로가 모든 이 번성한 도시에는 깔려 있어요 로마는 로마는 군사적인 효율성을 높이 도로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도시들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로마로 향하는 도로를 까는 것입니다 그 로마 대로의 넓이는 3미터에서 4미터 정도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앞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앞에 여기 나가는 그 있잖아요 그 도로 병원 도로가 그 정도 되게 그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밑에 도로를 이 땅을 1미터 정도를 파게 됩니다 그리고 자갈과 잡속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석회석과 돌가루로 다진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 견고한 이 돌들 돌판들을 아주 견고한 돌판들을 다 이렇게 섬세하게 연결되어서 아주 단단한 견고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지금 요즘은 우리가 이 도로를 하고 매 해마다 이것을 파헤치고 또 보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모든 도로들이 지금도 아주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로마를 향한 도로가 연결된 모든 지역들은 거의 어김없이 번영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들은 여러 상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물자들과 또 사람들이 붐비면서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형성된 곳에는 거기에는 굉장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여러가지 문화시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이 선교할 때도 로마 대로를 따라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도시들이 사도바울이 전도했던 선교했던 도시들이 다 로마 대로상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고대에는 정말 로마로 향하는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번영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와 연결되는 도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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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에서 선택해야 될 길이 수천가지가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학교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온 우리 사람들이 그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상당히 혼동하고 잘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길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 길을 선택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면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 대로로 연결되는 것이 번영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고 모든 세대에 가장 번영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이후에서의 삶에 가장 안정과 번영을 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소 길이신 예수 그리소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새롭게 신앙을 시작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지금 교회에 나온 것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길지 이것이 어떤 진리인지를 지금은 잘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길이신 예수 그리소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그 삶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방황하지 말고 이미 선택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소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목한다는 제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번 성지 연수의 전반부는 사도발과 사도들의 발자취를 살폈고 후반부에 오늘은 설치하지 않겠지만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소의 발자취를 살폈습니다 사도바울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1차 여행을 했고 2차 3차 에 걸친 여행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모든 여행지를 이번에 다 추적을 해본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확고하게 한 가지 새긴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으로 옮긴 그 발걸음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닿은 장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셨습니다 발걸음이 닿은 곳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한 곳이 좀 특징 여러 좀 특징적인 곳 가운데서 네압볼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네압볼디라고 하는 그 지명이 딱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의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 바울이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 바울이 바울이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 하미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포에 이르니 했습니다 네아폴리로 가서 빌리포에 이르렀다 이 빌리포에 가기 위해서 네아폴리를 잠시 들은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 성 빌리포에 가는데 잠시 들은 곳이 네아폴리에 그런데 그 네아폴리에 이 사도 바울에 도착을 기념했던 선교를 기념한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저희들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그 교회 앞에 이런 기념관이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뒤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도착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이 그림과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지나갔지만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 지명 하나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곳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리포가 있어요 여기 빌리포의 유적들이 보이시죠 여러가지 유적이 있는데 수많은 아주 화려한 유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빌리포에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마음을 끌었던 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터입니다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던 그 감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할 때는 지하 감옥으로 침침한 곳이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너무 조금 생각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터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남아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도시를 보고는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리포에 지금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사람들을 소요시킨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붙잡혀서 매를 심히 많이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가 착고에 매어서 그런 아주 비통스러운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런 정말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는데 어떤 이런 처참한 결과가 오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여러가지 불평과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옥문을 열게 되고 모든 제수들이 도망가는 그러한 사태가 되니까 이 제수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이 감옥을 돌보지 못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받을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를 말려서 모든 제수들이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제수와 간수장과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소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 감당이 안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섭리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뽀 유적지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서 이 강가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먼저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 빌리뽀 성일이라서 그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쪽에서 갔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도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가를 찾아갔는데 이곳에서 또 하느님의 섭리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루디아 기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모섬을 갔는데 왜 이 사도 요한이 일생 동안 신실하게 살았는데 사도 요한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분이죠 정말 황막한 곳에 왜 말년에 유배를 당했는가 제가 뭐 그전까지 기억했던 것은 그곳에서 바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세상 역사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미래를 밝혀주는 요한 계시록을 보는 하느님께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곳에서 이 유배지에 갇혀서도 이 사도 요한은 그냥 있지 않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침내를 준 기념터가 있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마지막 때 정도 되어서 17일째 요파를 방문했는데 제가 이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엉뚱한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엄청난 화려한 여러가지 유적지들 정말 입을 벌려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했지만 이곳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 제가 감동을 받게 됐는데 그것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요한이라 했습니다 이 무두장이가 뭡니까 무두장이는 동물의 날가죽을 가공해서 피역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장 시몬의 집이 뭐 골목 조그만한 골목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주 기퉁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을 그 좁은 골목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여기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제가 왜 그곳에서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이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며칠 묵었던 장소인데 그 묵었던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여기 정로의 계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의 아니고 제가 그냥 마음속에 느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통령궁이나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 권측들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걸었던 골목길 며칠 머물렀던 허름한 그 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모든 골목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 하나하나를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로의 계단 8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드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날마다 일을 하러 나갈 때나 밤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자가 그들의 화려한 집에서 풍성한 식탁을 즐길 때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변변치 못한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돌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쳐가는 모든 경험들 모든 드리는 기도들 모든 드리는 모든 흘리는 눈물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작은 노력들 우리의 발걸음들 손길들 그 하나하나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늘 생명체키로 가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시간이 즉시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들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 어떤 다른 것의 업적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as the faithful fathers have lived their lives let us focus on the eternal things rather than the things that will come and fade away may God bless you